Great Place to Work.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의 애터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만으로도 매우 감사한데 100대 기업 중에서 특별히 대상으로 선정되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터미의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입니다. 애터미의 고객 중에 핵심인 우리 임직원들이 직접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상 소식을 접하는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터미는 회장하기 참 좋은 기업인데 Great Place to be a Chairman. 그런 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애터미가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는 우리 임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회장하기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놀다가 지치면 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열정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할 힘이 나옵니다. 정말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알아서 하니 관리, 감독, 감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면 충분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혼자 하면 엑설런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슈퍼가 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 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양자태기하는 것, 애터미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